네 저희에서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16살 강변을 살고 있는 임수경이고요 비주얼 담당입니다 박수 쳐주세요 네 그리고 이 친구 남자 춤 많이 추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누가 어디 사니 서울이요 서울 16살 김연자라는 친구입니다 박수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제트의 리더인 17살 김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보리더인데요 16살 서울에 사는 친구입니다 한혜경이라는 친구예요 그리고 제일 고령자 고령자 이상한 고령자 이게 이분이 원래 저번주에 저희 매니저가 아닌 야 잠시만요 저 탁 잡아서 어떻게 넣어버릴까요? 빨리 바로 꺼놓고 외워요 빨리 왜 이렇게 왜 일찍 아니 네 정말 우리 우산값 내놓고 가시지 정말 어이가 없는 분이야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고령자 수료살 밈이죠 3 형 은기 라는 분입니다 평소에 4